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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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완전히 주잖아. 앞에 봐. 그럼 뭐 들어가게 해요? 막았는데, 막았는데. 여기 손가락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? 들어가서 보자. 청안당이라고 쓰셨어요. 청안당, 청안당. 깨끗하고 편안하게. 요즘에 아셨죠? 안 했어요. 아... 아이씨, 말 이상해. 네, 네. 아, 너무 많아. 안 왔어요, 안 왔어. 아, 너무 많이. 아, 너무 많아. 아, 너무 많아. 아, 너무 많아. 이 항아리가 특허 제품이야. 특허야. 특허 받은 거야, 이 항아리가. 항아리도 특허를 쓰고 이런... 여기 있어요, 특허. 아, 너무 많아. 아, 너무 많아. 아, 너무 많아. 어, 너무 많아. 어, 나오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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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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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